자 반갑습니다. 국어 박석준입니다. 제가 캐스트 2개를 올리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성적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캐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선수를 하면서 성적을 올릴 때까지 저한테 필요했었던 시간은 6개월에서 7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체력이 좀 남아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자체 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능 준비가 아니라 결국엔 내신을 잡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험 단계였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저처럼 노베이스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캐스트였을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제가 엄청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가난한 걸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질의응답이나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친구들 입장이 돼서 제가 한번 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은 수능이 끝난 직후에 N수 혹은 예비고삼인데 자 이 N수라는 단어는 N수생이거나 혹은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자 그 다음 이제 예비고삼들이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적을 올리고 싶었을 때인데 분명히 N수생 같은 경우 혹은 N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내가 원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이 N수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N수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캐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해보시길 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비고삼 친구들은 앞으로 맞닥뜨릴 일들인데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예비고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캐스트의 핵심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필요했었던 태도가 뭐였는지에 대한 삶을 성찰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하는 가치관을 어떤 식으로 정립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캐스트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할게요. 우리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결국은 상위 1%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그냥 대충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아닐 겁니다. 혹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 자체를 갈 거면 어찌됐든 수많은 경쟁자들을 잡아놓고 이겨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남들과는 얼마나 달랐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N수생 혹은 N수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예비고삼들께서는 잘 보세요. 제가 러셀에서 수업을 하니까 메가스터디 러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시작하는 시간이 8시입니다. 됐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혹은 독서실을 다니거나 스터디 카페를 다니시는 분들은 9시에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8시나 9시에 등원을 해야 돼요. 학교를 등교를 하거나 학원을 등원을 하거나 스터디 카페에 등원을 하거나 그러면 등교하거나 등원을 했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이거부터 바꿨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7시 50분부터 8시에 등원합니다. 아시겠죠? 혹은 9시까지라고 하면 대부분은 8시 50분에서 9시에 맞춰서 등원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전교생이 500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했을 때 7시 50분부터 8시간이 가는 학생들은 100명 지준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85명에서 90명 정도는 이때 갈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 커요. 잘 보세요. 7시 50분에서 8시까지 러셀을 다니시는 학생들 중에, N수생 중에 나는 그동안 7시 50분부터 8시, 8시 안에만 가면 되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등원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러셀은 학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통으로 쓰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절대다수가 이때 들어와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다수가 생활하는 행동 방식대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1%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다시 고3들 잘 보세요. 예비고3 혹은 재수를 준비하시는 학생들 혹은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먼저 바뀌어야 될 건 뭐냐면 태도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사라서 제가 명제라서 그냥 단순히 절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요. 인간사에서 절대적인 건 없죠. 그러나 결국은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건데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확률을 높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중에 러셀에 가거나 학교를 갈 때 7시 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바자관이나 교실에 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남들보다 30분 먼저 빠르다고 하잖아요. 이 30분이 엄청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교실에 들어갔어. 내가 제일 먼저 학원에 갔어. 내가 제일 먼저 바자관에 갔어라는 게 내가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감이 붙어요. 공부는 결국은 수능 시험 날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신감이 안 붙습니다. N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공부량이 많지 않았어.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뛰어나게 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더라도 한쪽이 캥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3들. 예비고3 같은 경우 생각해볼까요? 내신 시험 볼 때 나 준비가 완벽해. 라고 해서 시험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당당해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량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량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 남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상위 1% 안에 들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혹은 높은 대학교예요. 그러면 전체 99%가 살고자 하는 삶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7시 50분부터 8시 20분 사이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N수생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를 러셀이 8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아침에 7시에 와서 시작해보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비 고3들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가서 그 먼저 가기로 한 시간을 설정했으면 그 설정된 시간을 안 바꾸면 돼요. 꾸준하게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1시간씩 얹어 하면 보세요. 365일 예를 들어 내가 재수를 좀 늦게 한다고 해서 1월 말 2월 초 혹은 고3들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했으면 360시간 정도잖아요. 360시간이면 엄청난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7시에 가서 항상 학원에 불을 켰어요. 알겠죠? 교실에 불을 켰습니다. 바작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면 나보다 우리 학원,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를 먼저 하고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붙은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힘은 남들보다 다르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선생님 그러면 수면 시간이 줄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수능은 절대로 수면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수면 시간을 절대로 줄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암기에서 문제를 풀고 털어내면 되는데 수능은 사고력을 기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6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떨어진 걸 잡기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씩 잤다 그랬잖아요. 1, 2시간씩 잤어도 중간중간 쪽잠을 잤단 말이에요.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씩. 그러니까 쪽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했는데 그때는 제가 운동선수였으니까 체력이 많아서 그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수학이 잡히고 나서부터 제가 수학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수학을 잡고 나서부터는 제가 6시간에서 7시간씩 잤단 말이에요. 몸이 상해서 잠을 줄이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럼 보세요. 학원은 7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집이 너무 멀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7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6시에는 기상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6시에 기상해서 준비하고 가면 학원 들어가면 7시예요. 그럼 보세요. 6시에 기상할 거면 적어도 잠은 11시나 몇 시에서 자야 돼요? 12시에 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수면시간 6시간은 수험생한테 충분하죠. 8시간씩 자는 수험생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있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 정도의 잠은 자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학원이나 대부분 공부할 때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고 6시에 일어나면 7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고3이나 N수생들 잘 보세요. 특히 N수생, 성찰해야 되는 N수생 입장에서 잘 보면 학원 끝나고 10시에 끝나서 집 가면 11시 좀 안 되죠? 이때부터 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자신의 개인 시간을 보낸다고 놀아요. 그러면 1시나 2시에 자요. 이해 되세요? 그러면 1, 2시에 자면 절대로 6시까지 7시까지 못 갑니다. 8시에 맞춰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잠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잠을 자요. 그럼 자 보세요. 해볼게요. 이때 왜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왜 11시에 가면 바로 잠을 안 자고 놀까요? 공부하는 시간에 수면을 취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습을 해요. 공부를 해요. 근데 중간에 자니까 체력이 남아서 이때 노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27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제가 마음속에 먹었던 건 학원이나 도서관을 갔었을 때 절대로 공부하는 시간은 엎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도 공부할 때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특히, 자, 공부를 1월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9월 말까지는 제가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엎드렸냐? 9월 말에 감기를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엎드렸어요. 그럼 자, 이걸 보세요. 1월부터 9월까지 한 번도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항상 공부는 아침 6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8시 다 돼서 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아침에 2시간씩 공부를 더 했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공부 시간이 많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그럼 수능 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다 몰라야죠. 그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국어가 최근에 1등급 컷이 90점을 잘 안 넘죠. 올해 24년도 수능도 80점대 중반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시간 내에 못 푸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시간 내에 왜 못 푸냐는 거예요. 하나를 모르면 두 번째를 모르면 세 번째를 모르면 나는 망했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많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문제는 정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다 틀릴 거야. 그럼 저는 그거를 버려놓고 다른 문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못 푸는 건 다 틀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찍 시작하더라도 공부하는 시간 동안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걸린 공부인데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대충 살겠냐는 거예요. 절대 못 살죠. 그러면 이때 졸리면 자는 게 아니에요. 10분, 15분씩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니라 깨야죠, 잠을. 잠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절대 졸면 안 돼요. 절대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집에 가면 11시 되죠. 제가 해보니 6시부터 10시까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씻고. 그리고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는 겁니다. 저는 6시까지 학원을 갔기 때문에 5시에 계산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남들보다 먼저 해라. 그러나 6시부터 하는 게 힘들 수 있다. 처음부터 바로 생체리름을 바꾸는 건. 그러니까 7시에 맞춰놓고 준비하셔라. 수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N수생들은 그리고 고3들도 수능 보겠지만 수능 볼 때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수능 앞두면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에서 생체리듬을 애초에 1년 동안 맞춰놓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먼저 시작하고 먼저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끈기 있게 꾸준하게 가셔야 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공부할 때는 엎드리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엎드리면 저는 인생을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수능을 망치면 엎드려서 망쳐도 돼 엎드렸기 때문에 망쳐도 돼 너는 앞으로 누구 탓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거 두 개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누구보다 독기 있고 누구보다 끈기 있게 했었던 이유는 잠을 이기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절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이때 공부하는 동안 잠을 어떻게 안 잤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알겠죠? 자, 공부하다 보면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업 듣다 보면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적게 먹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적게 먹었고요. 수험 생활할 때 유일한 낙은 먹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잘 보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남들하고 똑같이 와요. 그러면 수면요을 채우는 거죠. 자, 먹어요. 그러면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음식을 섭취하는 욕구도 성립하죠. 잘 보세요. 남들과 똑같이 모든 욕구를 채우면서 어떻게 성적이 오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상황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성적이 오르는 건 고통스러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어려운 걸 이겨내려면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죠. 생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모든 만족감을 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여유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조건을 맞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면요을 줄이거나 알겠죠? 대신 수면요은 6시간 이상 채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다음 음식 먹는 거 됐죠? 식욕을 줄이는 건데 식욕을 줄이는 걸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밥을 먹는 걸 줄이면 첫 번째는 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졸리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걸 줄여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줄여라가 아니라 밥을 적게 먹고 나물이나 채소류를 많이 먹고 알겠죠? 기름진 걸 적게 먹으면서 공부할 때 졸리지 않은 정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점심, 저녁 먹는 식사 시간도 줄고요. 이빨 닦고 와서 세수 한 번 하고 와서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물 한 통 갖다 놓고 졸릴 때마다 5분마다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한 모금, 두 모금씩 그러면 잠이 깨요. 그리고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먹으면서 잠을 깨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잠이 깨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러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쭉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 밤 10시까지 집중력을 쭉 지속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쉬어야 하는데 쉴 때도 영리하게 쉬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멍때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5분에서 10분씩 엎드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설책 같은 거 말고요. 자기개발서 같은 거 말고요. 인문학 책처럼 글을 읽으면서 머리를 계속 쓸 수 있는 책들 알겠죠? 그런 것들 한 챕터씩 볼 수 있는 책들 인문학 책들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보면서 한 챕터 두 챕터씩 10분에서 15분씩 보면서 공부하시면 머리는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래시가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하다가 안 되면 뭐해요? 유튜브 보잖아요. 웹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머리와 유튜브를 보는 머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가 갑자기 확 바뀐단 말이에요. 영역이. 그러니까 집중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됐죠? 자 결론 첫 번째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라. 알겠죠? 두 번째 공부할 땐 절대 엎드리지 마라. 그건 내 의지다. 그리고 엎드리지 말고 공부해라. 그리고 절대 자지 마라. 공부할 때 자는 건 이거는 공부를 쉽게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공부할 땐 절대 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 공부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잘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공부할 때는 요 두 가지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주제로 접근할 건데 필요한 거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부할 때 절대 엎드리지 마라. 알겠죠? 요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더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저는 밤에 공부가 잘 돼서 10시 후에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할게요 라고 하면 수능 날 새벽 2시에 잘 겁니까? 수능 전날 라고 제가 반문을 던질게요. 알겠죠? 오케이. 수능은 밤에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밤에 깨어있으면 안 되고요. 아침에 깨어있는 식으로 몸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공부를 위한 자기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연예인들은 예뻐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몸이 좋아야 돼요. 그걸로 상품성을 평가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관리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도 공부하는 수험생이 운동하는 게 자기관리가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자기관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면 시간을 바꾸면서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도 전 자기관리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스스로를 관리하십시오.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남들과 다르게 절대 공부할 때 자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수면 시간 옮기십시오. 이게 저는 수능 성공의 자기관리의 가장 첫 번째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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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